자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스테이지 2까지만 깨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2까지만 가도록 할게요 2까지가 알고 보니까 아침까지 아니요? 아잇 짜식끼야 예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예나씨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헐 큰일 났다 확인 저 한 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자 스테이지 1 예나 타임어택 돌려서 누가 더 스테이지 1이랑 2랑 더 빨리 끝내나 해서 소원 들어주게 하긴 이상한 소원 할 거죠 근데 무슨 소원? 너 약간 나를 무슨 진짜 개변태 씨발놈으로 만든다 아 무슨 엉덩이 냄새 맡기 이런 걸 왜 예나 나를 무슨 아니 나를 뭘로 본 거야 진짜 엉덩이 냄새 맡기는 좀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오빠가 엉덩이 패치했다고 아 그건 장난? 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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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진짜 약간 그거 있네 어 왜요 자 예나 부터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근데 무슨 소원 될 건지 얘기해 보세요 미리 아 저는 그 뭐 금전 이런 거 빼고 그냥 네 뭐 솔직히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소원 안 할 겁니다 저 막 예 방송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뭐 예나씨를 많이 부담스럽게 하거나 그런 소원 안 할게요 예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나는 이 마우스로 가벼운 마우스로 하면 될 거 같고 제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Q W E R 아 Q 아 W A S D 그리고 마우스로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스페이스바 확인 예 자 그러면 바로 스타트 누르세요 스테이지 1 이런 거 진짜 못 하는데요 어떡하죠 잠깐 마우스 포인트가 왜 나오죠 아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어 됐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화살표대로 감독가 너무 빠르다 아 어 피먹구 어 왼쪽 위에가 피야 왼쪽 위에가 어디 있는데요 얍 왼쪽 위에 라이프 잡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저 1분 에누리 1분 에누리 줄게요 예 아 걔랑 깨지면 끝나는 거임? 그렇지 그럼 떨어질 때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떨어질 때 에잉 스톱 위치가 좀 왜 스탑 위치가 좀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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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근데 저 진짜 못해요 잠시 잠시 되게 되게 큰 거 온다 되게 되게 점프 오우 좋아 잘하네 아 와 나 집에 못 가겠는걸 대박 어떻게 너무 행복하다 맨날 여기서 맛있는 거 어 아 잠깐만 스테이지온 존나 쉬운데 아 잠깐만 이거 아니다 야 여러분 이거 아니야 야 내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이거 거의 트토리얼급인데 빨리 투해 투해 빨리 투해 빨리 투해 저 지금 얼마 1분 20초 정도 걸렸죠 오빠 소원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나씨 아 빨리 하세요 자 오케이 일단 해보세요 한번 스탑 예나가 1분 12초 걸려서 게임상으로 네 굳이 스타버스 필요 없겠죠 네 어 1분 12초죠 네 제가 1분 12초 안에 깰게요 그러면은 또 한번 걸고 갑시다 그래 알겠죠 1분 12초 오케이 아 오케이 한번 그때는 이제 내가 예나 이겼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다시 이제 걸어서 갈게요 일단 해보세요 자 갑니다 근데 이거 잘할 것 같아 뭔가 아 이거 게임 클리어 타임이어서 괜찮잖아요 어 클리어 타임 아 그래요? 갑니다 클리어 타임 나오잖아 여러분들 갑니다 해보세요 일단 응 못하구요 못하구요 오빠 피지컬 없구요 알았어 19초 뺄게요 하긴 오빠 피지컬 1도 없구요 게임 머리로만 하죠 손가락 안 움직이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어허어어어어어어어 오 atau 거기 아닌데 거 고양아인데 아이고 아이고 Overlay 아이고 fear 아이고 자점프도 못하네 안 맞는데 아이고IND 대박 자 아저ní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2를 예나가 하고 스테이지 3을 내가 하겠습니다 인정? 갈게요 자, 스테이지 다시 갑니다 이거 클리어 타임 나오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장하네? 자, 오케이 밤 스타트 이 힐을 꼭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안 먹어도 되지, 나중에 피 떨어졌을 때 다시 돌아와서 먹어도 되니까 저 저기 올라갈 수 있나요? 아, 저기로 가야 되는 건데 최종 목적지만 나오고 어떻게 가는지는 이제 너가 깨가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이제 네 어디로 갈까요? 힌트 너가 봐야지, 내가 봤을 때 저거 신발 제 생각엔 여기 쓰레기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아니, 안에 비운 게 딱 보이잖아 약간 좀 무지성으로 게임을 하네 아니, 변수인데? 원래 쓰레기통이 복숭이 막혀있지 않나? 여기도 설마 뚫려있나? 뚫려있네 네 떨어질 때마다 데미지 조금씩 다니까 진짜 진짜요? 응 왼쪽에 나오잖아, 라이프라고 오빠, 어디로 가야될까요? 나는 보인다, 길이 아, 나 여깄다! 나 찾았음 와, 뒤에 있었네 변수네 와, 이거 진짜 집이 여기 앞에 있는데 뒤에다가 이걸 해놓는다? 와, 진짜 게임 코토빠 갔다 아구구구구 아이고구구구 아이고구구구 아이고 아이고구구 아이고구구구구 다시 도전할까요? 아니요, 다시 도전할 필요 없죠 예, 저기... 아구구구구구 오른쪽 위에 시간 나오네 아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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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잉! 와 이거 완전히 타조대가리네 이거 아 이거 책상 위까지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배그를 하면서도 이런 풀3D 게임을 하면서도 하나 둘 셋! 조용 조용 조용! 와 이거 아니 뭐해? 275인데? 와 존나 지건 마렵다 와! 점프! 그렇지 점프! 오 좋았어 여기서 어떻게 갈까 저기로 건너가려면 왜 뭐해? 잠깐만 아씨 아씨 완전 탱탱볼 대가리네 가까이 앉아서 하세요 아니 오빠 계란이 아니에요 계란맞아요 계란이 아니에요 계란이 원래 타운형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안굴라가잖아요 계란이 말랑말랑거려요 뭘 말랑말랑거려 땅에 떨어뜨려 탁탁 소리나는데 예나씨 머리처럼 예나씨 두개골이에요? 예 저 돌대가리 여기다 여기 돌대가리야? 여기다 여기 이거 되겠다 뭔가 꼈어 꼈어 아니 점프에서 나가면 되잖아 아 또 꼈어 아 아 아 와 진짜 능지 수준 아니 피지컬 이거는 지능이랑 상관이 없죠 이건 그냥 피지컬적인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피지컬적인 부분이지? 자 피가 얼마 없어요 이거 점프 이제 점프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어 오 오 오 슉 조용! 조용! 슉 오 슉 아 아니죠 여기서 어 으응 어 으응 됐다 으응 으허헤헔헤 으허헤험이 으허허허에 벌써 3분의 1시간이 지나갔고요 아까 또 피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죽을 때도 한번 보는 것도 익숙해지는 게 좋지 피 2입니다 데미지 없게 떨어질 수 있나요? 끝났어 계란후라이 됐어 계란후라이가 됐다 대박 너랑 되게 잘 맞는다 계란후라이 아 나 알았다 이 피를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풀팩 때 와 진짜 회이크 그냥 후라이행이네 방금까지 여러... 와 사물함 있었네? 어때 처음 알았죠? 처음 알았죠? 제가 보여주려고 응 좀 치지? 방금까지 회이크였고요 지금 제대로 할게요 이제 지금 제대로 할게요 너의 시체다 오 대박 오 제대로 할게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익숙해져가지고 피는 나중에 먹어도 될 듯? 인정 와 저 진짜 와 근데 진짜 심각하다 점프 아니 이게... 와 예나야 어떻게 이게...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아이고 예나야 아이고 예나야 아이고 예나야 아이고 예나야 어 조용히 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와... 진짜... 와 대박인데? 와 대박인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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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리듬감이 중요한데 아 저게... 아 저게 뭐 깔았어 뭐야 미끄러워 누가 처우서 제대로 안 했어 너 이런데 운전할 줄 알아? 기름 흘렸어 저기에 누가 제가 운전한 거 타보실래요? 아니 아니 왜요? 단명하고 싶지 않아 어 좋아 좋아 아잉 아 이게 뭔가요? 아 진짜 게임 족같이 하네 제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쉽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싸 패급이다 뭔지 아시죠? 브레이크가 어딨어 쉬프트 뭐야 그거는? 어 총 보는 기능인데? 뭐 눌렀어? 안 알려주고요 안 알려주고요 뭐 눌렀지? 쉬프트네 안 알려줘 쉬프트로 뭐 하네 안 알려주고요? 오 2가 나오면서 좀 새로운 기능이 생겼네 아 멈추는 기능이네 야 쉬프트 이거 기능이 잠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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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왜 알려줘요 여러분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화면에 보이고요 오? 오? 쉿 새로운 기능 알고나서부터 엄청 잘해줬는데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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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책가방을 못넘네 예나가 하하 하하 다리가 짧아가지고 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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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대기 대기 오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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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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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도 좀 집중하네 이제 다 저 근데 죄송한데 아까부터 집중했는데 아 맞아요? 오 오 오 아 이거 그거 없어요? 세이브 기능? 세이브 기능 없어요 네? 세이브 기능 없어요 이는 뭐지?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이 뭐야 이? 세이브 기능이 왜 없어요?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세이브 기능이 왜 없어요? 와 하하 하하 아 됐다 그렇지 좋아 자 다음 흠흠 감 출발 야 근데 이건 좀 쉬운 편이야 책상 이거 넘어가는 건 이제 그냥 해야지 어 어 진짜 흠흠흠 와 물방개 대가리네 물방개가 뭔데요? 물방개 몰라? 네 모르는게 은근히 많네 바보예요 아 예나 진짜 물방개 대가리네 물방개가 뭐에요? 아니 그냥 그런게 있어요 예 아 멈춰져 멈춰 예나 집에 가기 싫다 예나 집에 가기 싫어 예나 집에 가기 싫어서 먹는거 아니야? 원래 쉽다면 안 되나요? 더블점프 무슨 그 내가 이래서 서든충들 별로 안좋아해요 에? 아예 모든게임에서 자기가 하던게임의 어떤 기술들을 찾는거 어 이거 만든 제작진들이 서든어택을 알겠습니까? 일본제작사인데 서든어택 아니구요? 예 아 그럼 뭐 슛점이 뭐야? 아니 배그야? 아 슈퍼점프 옛날에 있었던거 지랄병을 하고 점프 두번같은거 아니야? 아 그런거 없구요 애초에 계란이 점프하는 것조차 말이 안되죠? 아니 그냥 파코리 만들어달라 그러지 아니죠 계란은 팔까지도 없는데 그럼 애초에 계란이 이렇게 점프하는거가 말이 안되죠? 네 말이 안되는거 게임 만든거구요 그니까요 네 말이 안되죠 아 아 와 진짜 진짜 아니 심각한데 차라리 병아리로 만들던가 아니 근데 뭔가 좀 그 학습효과라는게 없나봐 병아리로 만들던가 차라리 그쵸? 와 와 헐 심하다 피가 없어요 오빠 어떡해요? 뒤져야지 그러면 그냥 제대로 점프 좀 더 높이 하세요 어차피 안될거 이거 그러면 시간 가잖아요 시간 낫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피 못먹나? 아니야 그거 방패같은데 좀 덜달게 하는거 오빠 피가 없어요 아 저 또 계란으로 해야될거 같아요 점프 점프 눌러 점프 눌러 한 번 더 자살해 그냥 어 저 계란으로 해야될 여기서 또 계란으로 해야될 아이씨 이 말 진짜 자 리트라이 원래 어 리슘 원래 미션은 3코째 진짜다 간다 가 제대로 안다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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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자 이거 하고 나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예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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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년이라 갈뻔했네 미친년이 아니라 메추리알 대가리네요 예 예 너 어렸을 때 병아리 키워봤어? 아뇨 안 키워봤어? 아 너때는 병아리가 없었겠구나 그 병아리 아 있어요 저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500원을 파는 그런 아 안 샀어? 안 샀어요 왜 비싸서? 아뇨 저 키우는거 별로 안좋아요 아 뭔가 키우는거 안좋아해? 음 아 전 강하지 말고 잘..안켜 으윽 으윽 엠 오빠 어 오빠 근데 잘할거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완전 훈절한 대가리네 그 근데 제가 원래 계란후라이를 별로 안좋아해요 와... 진짜 욕 나오나 아니 감도가 너무 빨라 와... 마우스 돌리는 게 안에 있잖아 피 한 번 먹고 갈게요 이거를 좀 그렇게 해봐봐 좀 이렇게 좀 하나 하고 천천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하나 올라가고 하나 시프트 기능 쓰나 마나 같다 하나 하나 이거 이 느낌 컨트롤만 익혀도 스테이지 2는 금방 끝났어 이거 2에요 2 멈춰 침착하게 해봐봐 점프 하나 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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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이 느낌 점프 약간 능지를 뚝배기로 따지자면 예나는 일뚝대가리네 아니구요 맞구요? 그럼 오빠는 뚝배기 없구요? 아니요 오빠는 모자 쓰고 있구요? 아니구요 모자 쓰고 있구요? 저는 이뚝 정도? 오 오 이 가방끈 조심해야겠다 높은게 좀 시야 확보해야지 오 오 잘하는데? 오 좋아 꼈어 제발 자 이제 자로 건너가야돼 굴러서? 그렇지 점프해서? 점프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난 몰라 없어요 굴러가볼까 굴러가요? 응 야 내가 해볼게 이거 어려워 compra 쉬프트 없이도 하겠다 해봐 해봐해봐 못하죠? 점프도 못하죠? 여기 위에도 못올라가죠? 야 이런건 너무 쉽게 가는거지 김코도 삐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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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 너무 쉽잖아 어 뭐야? 당신 좀 치시네요? 자 이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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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쉽진 않아 아 그래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마우스를 좀 줄일까? 감도가 너무 빠르다 어 감도 좀 빠르죠? 어떻게 해주래요? 세팅 어 마우스 센시티브 요정도? 예 어때?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쉬프트를 안하는게 같지 않아? 아니요 무조건 해야된단 말이죠? 저는 이듬감이 없기 때문에 오빠는 이제 이듬감이 좀 있으시니까 그렇지 제로도 뒤집어주네 세프트 안하고 해볼게요 그럼 응 하지마라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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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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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좋아 나쁘지 않아 not bad 점프 very good very good 아 던지지마 던지지마 게임 던지지마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거야 던지지마 던지지마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올라갈거 보고 점프 그렇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봤을때 굴러가지고 점프 크게 야무지게 하는게 더할거 같아 아 아니다 올라가서 해야겠다 한번 올라가서 점프 한번 떠야겠다 이거 좀 빡세다 그렇 아 아 오빠 됐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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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더 점프? 어 우와 잠깐 여기서 어디로 가? 여기서 저기로 점프해야될거 같은데? 아 그 다음에 교탁가다가 이렇게 가야될거 우와 그 다음에? 저기로? 여기 같은데? 아 아 아 이게 존나 절망적이다 게임이 엄마 아니 진짜 존나 절망적이다 엄마요 열심히 못 가 아니 좀 집중해서 깨봐 아니 집중하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는 근데 올 수 있네 저 지금 개집중하고 있어요 응 근데 피가 왜 달아요 굴러가는데도? 살짝살짝씩 데미지가 들어오는거지 또 사물함으로 들어갔네 아이고 자고가야겠네 아이고 자고가야겠네 아이고 코트에 함정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아닌데 원래 이거 금방 깨는데 아무리 게임 나 이렇게 게임 못할 줄 몰랐어 예나가 저도 제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 너는 이제 고등학교때나 이제 학교 시절 때 이런 이런 느낌의 교실이었어? 책걸상 딱 요느낌이었어? 어 당연하죠 딱 이 느낌 이제 이제 혼날 때 이거 선생님이 갑자기 화나셨을 때 이제 갑자기 저 의사 다 들라 그러잖아요 이 책상에 또 특징이 그 그게 있어요 왜요? 낙서 많이 되어있고 막 칼로 파져있는 것도 있고 막 오빠가 그랬죠 나는 이제 밑에 코딱지를 보통 이제 많이 묻혀놔갖고 아 하세요 자연스럽게 이제 하셔야죠 코딱지 어 됐다 됐다 코딱지 해가지고 죽어버렸네 오빠는 되게 아니구요? 난 저 그 사물함 저 안에 그 책상 밑에 있는 저 서랍 안에다가 그 문어발 같은 거 이렇게 까자 숨겨놓고 몰래 먹고 어 하나하나 씩 뜯어서 먹고 선생님 얘기할 때 침판볼때 뭔지 뭔지 알아 그리고 이제 저거 쓰일 때는 이제 11월 11일 날 패배로 돼있대 여자애들이 저기다 한껏 넣어놔가지고 받아본 적 있어요? 많이 받아본 저는 없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 넌 없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네 학창시절 때 좀 약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걔 안 쌓였나보네 아닌데요 저 인장부관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왜 애들이 빼빼로 안 졌을까? 그거 고백할 때 주는 거 아님? 그치 약간 엄석대 같은 스타일이었나보다 엄석대 같은 스타일이었나보다 갑질하고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좀 이쁨 받는다고 갑질 좋나 하고 막 저 진짜 완전 그거임 음 저 진짜 선생님말 잘 듣고 저 그냥 그 그 아 성형 전이라서 못 받았었다고?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성형이 이쁘네 성형이 이쁘네 안경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그냥 조용한 그 조용한 그런 느낌 아싸였어? 야 그럼 친구들은 아 진짜 멘탈 공격해가지고 아하하하하하하하 왜 갑자기 내 탓을 해 아이 지금한테 누구 내 탓 하네? 멘탈 공격해가지고 아 하창시절 때 약간 PTSD구나 아니야 저 하창시절 그 하창시절 때 너랑 같이 동창들이 막 연락오고 그랬었어? 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오신데 아 진짜? 네 오 그래도 교우관계 원만하네 예 두 친구 많아요 음 오빠는 알았다 빼빼로 다 뺏어 먹었죠 아니 난 빼빼로 많이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어 아잉 근데 왜 없대 친구가 하 쏘리 아 게임 집중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어? 얘 나 성형함? 네 성형이니까 진짜 성형 잘했나봐요 아 대박이다 흐흐흫 어 근데 약간 이렇게 보니까 다혜랑 비슷하다 흐흫 다혜의 느낌 살짝 난다 진짜 지금 딱 다혜의 느낌 나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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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으흐흐흫 에 진정해 진정 진정 진정해 의자로 아 럭키 다혜야 여러분들 아악 하하 하하 내가 그럼 말 안 걸어볼테니까 집중 한번 해볼래 옆에서 말 걸면 약간 이게 멘탈 존나 안 들려가지고 나 다혜한테 쌍욕 엄청 많이 했거든 그때 희대 망언했어 다혜한테 뭐라애냐 야이 쌍새끼야 라고 짓어 그게 뭐야 쌍년하도 아니고 뭐 또 아니고 갑자기 너무 화가나가지고 야이 쌍새끼야 이랬거든 거 유튜브 비추 존나 말 지켰었는데 다혜한테 욕했다고 그거 다혜한테 욕을래요? 답이 이렇게 차려주고 천사님 천사야? 응 답 맛있게 차려주는 사람 철사죠 대답 좀 해달래 예나님 예? 아 웃기지 마셈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지 에이 이거 못하면 안 되지 와 근데 학술 효과가 진짜 대박이다 너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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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오 조심조심 앞으로 좀 가봐 여기서 여기로 바로 못 가요? 저기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느낌이 있는데? 그쵸 뒤로 쭉 뺏다가 앞으로 가면서 안 돼 응 안 돼 안 되나? 응 안 되네 역시 사람이 이게 정석대로 해야 되는데 원에 비해서 이 계란이 좀 묵직해졌다 계란만이 좀 커졌다 야 그래요? 응 하아 브레이킹을 좀 잡아야겠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 뒤로 살짝 눌러가지고 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 어 그렇지 그것만 익히면 될 것 같아 브레이킹이 지금 안 되네 너가 근데 이런 게임에 이런 똥게임에 무슨 브레이킹이라는 용어까지 쓸 필요가 있나 쉽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위, 아래, 오른쪽, 어 어어 조용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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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 조용 쉿 아 이 캐비넷으로 못 올라가네 제가 소리, 소리가 아니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hour 본격적으로 얘슬슬 이제 너한테 욕장정하고 있다 사람들 캐비넷까지 빨리 올라가 주는게 좋아 이제 아니 내가 dobry 그냥 민심이야 지금 이거 그게 돼야지 가도 되지 왜 안돼 시프트를 이용하지 말려 어 시프트가 잘 먹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어휴나 나는 이거 없이 어 나는 없이 그냥 가는데 점프 그냥 쭉쭉 가면서 점프 보시지 내가 봤을 때 그 민심이야 지금 이거 그게 돼야지 가도 되지 왜 안 돼 시프트를 이용하지 말래 어? 시프트가 잘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거 없이 그냥 가는데 점프 그냥 쭉쭉 가면서 점프 시원시원하게 떨어질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떨어질 거 그렇지! 그렇지! 아... 또 여기서 또 두려워하네 안 두려워할 거야? 얜! 계란 깨졌어! 어떡해! 너가 피를 안 봤어 너가 피를 안 봤어 계란 깨졌어 아이씨 와 근데 이거 계란후라이 밖에 없는데 저 계란후라이 원래 쓸데요 근데 이거 게임이 또 좋은점이 뭔지 알아 죽을때마다 피가 올라간다 오! 그치 나중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이거 피 600까지 올려줬어 진짜 몇시였는데요? 원래 300이였어 300 300인가 350인가 기였어 아 진짜? 거의 지금도 어째피 100올라갔어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럴까요? 그래 그럼 한판 한판 갈게요 여러분들 쉬운 쉬운 하죠 이제 한판 한판 간다는게 뭔가 언니랑은 컴퓨터 때문에 안싸웠어? 동생이 밖에 없어 아 동생이 있다 그랬었나? 동생이랑 안싸웠어? 동생이요? 어 컴퓨터 때문에 제 집인데 지옥 본집에서 할때 컴퓨터 두 대 사주셨어? 부모님이? 아니요 동생 게임 별로 잘 못해요 동생은 컴퓨터 별로 안좋아해서? 네 와 난 누나랑 진짜 싸웠는데 잘하는데? 이제 잘하죠 이제 좀 왔네 그렇지 오빠 이거 어떻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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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하니까 뭔가 좀 깜짝 놀랬네 아 왜요? 그럼 몰라요? 어떡해요? 뒤로 좀 슥슥 빠지면 되지 슥슥슥슥 좀 더 빠져도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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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자자로 나갔어야지 아 뭐해 안되는데 된다고 거짓말 쳤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얘나 죽으면 저 할게요 아니 왜 된다고 거짓말 쳤어요 그래서 먼저 깬 사람이 끝내는 걸로 오케이? 그럼 이제 시간도 좀 빨리 줄을 거고 뭘 끝내? 그니까 너랑 나랑 스테이지 2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긴 사람이 어 진 사람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오케이 오케이 한판 한판씩 갈게요 여러분들 뒤졌다 안봐준 형 그러게 나 얘나를 좀 집에 오래 잡아둘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좀 집에 계속 있고 싶나봐 일부러 못하는 거 같아 계속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왜 그래? 와 진짜 왜 그 표현을 그렇게 아아 또 이런다 또 떨어지는 거 봐 사실이거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나랑 같이 그 아침을 보고 싶어? 해 뜨는 거 보고 싶어? 그런가 보네 아 진짜 그러네 당황해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분명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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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멈춰 이익 결궁 10oton은 내 사 modern One 아악 아까처럼 좀 시원 tract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뭔가요? 어 여기로 가면? 어?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오빠. 어 느낌 있는데? 진짜. 너 진짜 같이 찍고 싶어서 보는 거야? 아휴 두야. 아우 두야.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전 엄마 보기 싫어요. 됐다. 잠시 대기 대기. 곧 큰 거움. 곧 큰 거움. 큰 거움. 큰 거움. 큰 거움.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시원시원하게 가자. 아 빨리 집에 가서 칼바람 하고 싶다. 아 빨리 집에 가서 칼바람 하고 싶다. 너무 고맙고. 집에 가서 뭐 하고 싶다고? 칼바람 하고 싶어. 칼바람 하고 싶어? 아이고 어떡해. 집에 가서 칼바람. 하고 싶다.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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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존나 따랐다. 이거 끝나면 제가 한 큐에 끝내버릴게요. 그리고 차라리 예나 소원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못할지 몰랐습니다. 예 이거 거의 지금. 양계장 불량닭이에요. 지금 불량계란이에요. 이거 진짜. 우와. 이거 한 번 떨어질 때마다 피가 얼마나 달아요? 모르죠. 그거 데미지 계산을 왜 합니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지. 칼바람. 칼바람. 던져주세요. 제발. 칼바람으로 나를 던져줘. 으으. 아. 차라리 칼바람. 칼바람. 10. 10. 10석 너무 길지. 얘 진짜 아침까지 있고 싶나봐. 칼바람. 차라리 이거보다. 아. 좀 잘 좀 해. 끝. 아. 아. 잊지 못하네. 와. 바로 끝내드릴게요. 개 답답하셨죠? 바로 보여드립니다.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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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짜증나는 게임이야.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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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해봐 잘하네 예나대 그랬는데 나중에 애들이 슬슬 사람 좋아보이냐고 지두리라 약간 이런느낌이야 좋아좋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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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다 약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게 있네 아이고야 그랬어요 혼자 했을때는 뭔가 좀 여유롭게 하는데 아이고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구구 아이고구 어떡하나 아 옆에서 좀 할거니까 존나 거슬리네 아 미안하다 예나야 너 할 때 존나 거슬렸겠다 아이고야 어떡하나 어 아이고 떨어집혔네 아니 다 해보는거 같애 아 아 아니 이게 1이랑 2랑 좀 다르네 저 케빈에까지 가기 힘들다고 어 제가 했어 안했어요 아 시프트 쓰면서 해야겠다 와 나보고 시프트 왜 쓰냐고 해놓고서 시프트를 괜히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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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보되네 이 게임 그냥 시프트 해볼까요 제가 예예예 어 ết ㅋㅋㅋㅋ 멈춘기 미친..미친 여인인줄 알았네 근데 새벽만 되면 약간 맛이 가는거야? 근데 제가 잘하는거였대요 사람들이 제가 방금 잘하는거였대요 아니야 콩했어 방금 머리. 분노게이지 몇 퍼? 95퍼? 야, 막 안 쳐라. 아이고야! 96퍼가 돼버렸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거 마음이 급해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쵸, 마음을 다스려야죠. 그렇지. 오오오, 잘했다. 오오! 화났다. 화났다, 빡쳤다. 게임하다가 빡쳤다, 대박. 라어라라라라라라 라어라라라라라 오오오, 화요되면 되자. 똥콩! 하세요. 해줄까요? 네, 하세요. 해보세요. 방금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이스크림 없냐? 있어요. 하나만 줘봐. 어, 저는 그럼 혹시 커피 한 담만 다 드릴까요? 어, 커피랑 아이스크림 하나랑 엥? 이 정도는 애교지 자식함 오빠 응?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머리가 뺄 수 있을까요?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가, 너가 유망주다 어, 너가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빠, 오빠는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피지컬이 딸린다고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오, 깨달았네 진짜 카페인, 카페인 필요하다, 카페인 커피 많이 마시는 거야, 현재? 네, 커피 없으면 못살아요 카페인, 도쿄 필요하다 에너지 드링크 마셔줘야 된다, 이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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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잘한다 woman 8,000GE 오우 스크류버가 주물러그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스크류버가 주물러그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스크 빼서 커피 한잔 먹고 도핑했어요? 네 되게 오바하시네요 한잔 먹고 도핑한거죠? 아니에요? 이제 깰거죠? 아니고요 대기대기 스크류바가 이게 좀 저기 쭈쭈어나오니까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원래 스크류바는 아 아 진짜 거기서 스쿨리바 얘기를 왜 하세요? 2차도 그냥 2차도 다 하세요 그 쿨리바 드시면 되시지 거기서 왜 스쿨리바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 여기 점프가 안 되네 맛있어요? 응 맛있으면 됐다고 많이 먹으세요? 오빠 그럼 먹는 동안 제가 깨드릴게요 해보세요 네 이제부터 떨어지면 이제 매운맛으로 갑니다 네 웃음이 나지 매운맛? 응 이런 병신 나가 뒤져 와 와 자기도 못하면서 자보다 더 못하면서 나보다 더 못하면서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쉿 와 와 이거 완전 토란 토란 대가리네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토란 대가리가 뭐예요? 토란국 감자의 한 종류예요 모르는 거 뒤지게 많네 대학교도 나왔으면서 그걸로 대학교도 알려주진 않던데요? 아니 토란국 먹잖아 명절날 먹어본 적 없는데요? 토란국 먹어본 적 없어? 네 헐 이거 엄마가 안해줬는데 아 엄마한테 일러도 돼? 헐 이런 토란국 안 먹어봤어? 존나 맛있는데 그거 엄마 안해줬어 우와 소용 소용 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김코트가 말 걸어 가는데 김코트가 아니고 윤코트고요 김코트가 이상해 윤코트라고요 아니 김코트가 갑자기 시끄럽게 해가지고 야 아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있나요 뭐하시죠? 저 멍청한 년이래요 응 오빠구요 오빠한테 안 얘기 아니 난 년 아니고요 놈이고요 그것도 그러니 사랑에 빠진 건가 하하하하하 채팅창 하하 아 전자녀 존나 웃기네 사랑에 빠진 건가 안녕하세요 재민이에요 이엔아 누나 너무 좋아요 하하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헤헤 아 근데 게임 참 젖같이 못하시네요 오빠 진짜 바보 같다 지금 하하하하 와 진짜 잼민이 같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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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변태다 아이 뭔 소리야 아아아악 와 진짜 변태다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마 시향 진짜 아니야 하하하하 아니라고 근데 저 죽으네요 아이스크림 멈춰 아이스크림 멈춰 보여준다 보여준다 케비넷이 고비다 케비넷이 고비다 어 어느새 피를 550까지 올려놨네 거의 하하하 하하하 지금 몇후라이 시발 이거 안치라고요? 안쳤는데요? 하필 벌써 그러면 안 먹었네 예나가 근성이라는 게 없구나 그치 하하하 근성도 없고 응? 푸 아씨 끈기도 없고 푸 근성이라는 건 말이야 푸 이런게 푸 이런 이 씨발 하하 하하 아니 병신갖 내게라 이거 이거 아하 아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벌써 오빠 아 나 이 목숨 안에 끝낼 거거든 하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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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정해진 게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 아니 왜 캐비닛이 왜 안되지? 아 ㅈㄴ 알바네 이거 4명이서 생긴 건가요? 와 진짜 멍청이다 근데 진짜 BJ들 한 건물에 가둬놓고 진짜 방송시키면은 빌딩 하나 올릴 듯? 1년 안에? 인정 여러분들? 인정 그 한마음 한뜻으로 건물을 그 빌딩을 살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 씨발 그래서 한 층씩 갖는 거야 열심히 좀 해봐요 건물주가 돼서 다같이 열심히 좀 해보시라구요 난 그럼 진짜 그런 그거에 들어갈 수 있을듯 그리고 방송하다가 사고치면은 퇴출당하는 거야 그 건물 저기에서 아 씨발 와 지금 자기 얘기하느라 못하는 척 하죠? 그냥 못하는 건데 말 안하고 해도 못하는데 얘기해서 못하는 척 척 척 척 척 희흫 시프트 썼죠? 결국에 그거 왜 쓰냐고 하셨으면서 저보고 아 이게 시프트가 점프력이 좋네 네?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닌데요? 아이고야 예나가 보고싶으라 아이고야 저 여기있는데요? 우와 드디어 케빈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야 이 씨발 정말 내가 더 잘한다 진짜 내가 더 잘한다 야 근데 너무 어렵다 예나야 이거 응 인정하지 응 이게 이..이..이..이..이..아니 이? 이죠? 뭐가 이에요? 그 챕터 2 네 챕터 2 언니 우리 2도 못 깨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저는 케빈에서 올라가는데 케빈에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설마 그런 바보가 있겠어? 여깄따 바보 시시 are aka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대들아 왜 자꾸 따발청 써 얘들아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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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오바 이거 타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돼 그렇지 여기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갔어 거기 거기 아니 아니 거 오른쪽 거 이거 이거 같아 그치 아씨 머리 방귀 쿵하면 어떡해요 아 이제 알 것 같아 얘네야 나 목청 존나 크지 않아? 응 맞아 소리 존나 크지? 귀가 아야할 정도야? 너도 소리 진짜 크게 지를 수 있어? 당연하죠 해봐봐 야아! 해봐 싫어요 아 뭐 성대상에서? 나도 뿌치고 싶다 근데 하면서 뭔가 계속 나 오늘부터 계란오리 안 먹을 거야 그 정도야? 응 그래서 화나 오빠도 안 먹겠네 해남 먹을 거야 계란오리 개 맛있어 대박이다 얘나씨 이걸 깼을 때 쾌감은 어떨까요? 어려운 게임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오빠 근데 진짜 변태 같다 뭐가요? 해남도 뭐가 변태인데? 그냥 아까부터 느낀 건데요 그냥 변태 같네요 아니 왜 왜 변태인데? 아닙니다 아니 뭐 계란조터가 한 게 뭐 잘못된 건가? 뭐 아니 아니 여러분 인정은 왜 왔는데? 시X 멘탈 나가게 하려고 시X 일부러 변태 같은 셀이라고 했어 이거 내가 도전만 해볼게요 저기까지 아 안되는구나 아 안되는구나 일부러 빠졌어 일부러 빠졌어 일부러 죽고 그거 하려고 자살 하세요 다음판에 갈 수 있을 듯 나 일부러 집에 안보내려고 하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지? 개소리야 아유 김코트 아유 윤코트라고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 지금 내가 집에 간다 내 살로 그래 해봐 내 손으로 내가 집에 갈 거야 해봐 해봐 야 너무 잘하는데 근데? 아 칭찬을 왜 하시냐구 아니 사람이 왜 칭찬을 하라고 아니 사람이 왜 칭찬을 하라고 아니 왜 왜 내 탓을 해 아니 사람이 칭찬을 하며 못하는데 나갈래 지금 아 아 멘탈 나갔어 칭찬해가자 형들 날 놓고 가서 도와부터 시키자 not bad 병아리를 만들어서 하죠 하하하하하하 이건 진짜 다리라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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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ыл як 하지만 보내 zas 오 오 오 Soy 조용 df 쉿 쉿 어머머머 쉿 뿌려잇 저기까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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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짜쓰! 가바 나 진짜 저기 한 번 가보고 싶었어 헉? 야 그냥 점프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예나야 이거 할 수 있겠다 얘네 이거 무조건 가능하다 이거 진짜로 머리 뽑히는 기분이야 이거 될 것 같아 확인 해봄 응 도전 응 도전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야 이거 사실은 근데 있잖아요 오빠 일부러 빨리 잡고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녹을까봐 근데 이 시간까지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고맙다 왠줄 알아? 잠깐 조용 조용 조용히 해봐 사실 내가 6월달에 조용히 해보라고요 미션이 있거든 합방을 하건 솔방을 하건 무조건 하루에 방송 5시간 아 조용 근데 지금 방송 4시간 다 돼가 어쩐지 방송을 안하더라 원래 합방하면 할거 없으면 방송을 안하더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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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2부 적길래 아니 어쩐지 2부 적길래 뭐하는건가 싶었는데 미션이 있었구나 나 못시키면 삭발하고 240시간 방송해야 돼 2075년 토티의 집에서 예나가 2부 해석들 앗 앗 으윽 으윽 앗 으윽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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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윽 아윽 아윽 아 칭찬하지마 욕해줄까? 이런 비영신같은 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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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멍총이가 알았어 미친년아 알았어 골대가리잖아 알았어 이 해마대가리야 이거 먹을까? 이건 마지막이니까 더이상 여기 내려올일 없으니까 어잉 어잉 네나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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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야 얘나 이제 욕을 안한다 바보야 멍청아 이거 말고 욕을 안하네 얘나 진짜 얼클이 되려는 마인드인가 보다 백만 유튜브 되고싶어가지고 김코트 조용 윤태윤화트라고요 진짜 욕을 안한다 요가나는 빚이 처음봐요 여러분들 장난소리로 해요 근데 어느정도의 매운맛은 필요하지 않을까? 방송하면서 시발 해봐 욕 절대 안해 욕해요 욕 안하는데 요가는 한 번도 못봤어 해요 어떻게 진짜 이게 월클마인드 아니야 연예인 다 됐네 그게 무슨 소리 고등학교 때 반장때는 욕 뒤지게 하던데 저 반장했을때 진짜 무서웠어 애들이 진짜 제 말 한마디면 아무것도 못하죠 얘 맞죠? 여기까지 이제 진짜 잘한다 피용신 피용신이라고 들어갔어 피용신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는 계란이 피용신 피용신 조용 tattoo 진짜 세술빡친다 어 세 complication 끝났다 이거 죽으면 오빠 해야돼요 나 끝낼거야 아이스크림 다 먹어? 일부러 아이스크림 일부러 아이스크림 천차게 먹는거죠? 네 와 진짜 바보다 바보여 양아치다 아 죽는다 안돼 제발 살려줘 하하하하 보여줄게 나이 스킨 버린다 아이고 예나야 너무 못하는거 아니니 왜 이렇게 못하니 게임을 예나야 배그말고 아무것도 해본게 없으니까 니가 이렇게 게임에 대한 감이 없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이 점프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러는거 아니겠냐 드럽게 못하죠 드럽게 가는것도 디지게 느려가지고 시원시원하게 가란 말이야 아까누만 누가보면 자기가 잘하는줄 알겠어 야 너 뒤진다 코카인 개새끼야 야 알알아 하지마 아이코 아이고야 아 예나 욕하는거 한번 듣고싶겠네 진짜로 귀 대봐요 하하하하 싫어 귀에다 하지마 귀에다 막나 너한테 앨버를 걸을거야 안보인다 시야가 없어졌네 어이구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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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어떡하나 또 왔다 아 그만해라 얘들아 아 이 초딩새끼들만 모였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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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얘들아 짜증난다고 하지마 너네 왜그래 떨어졌어 점프 어이구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어 좀 치는데 아 이거 점프로 거지 같네 굴러갈 때 내가 꿀팁 알려줄까 굴러갈 때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야 돼 그래야 점프 멀리 갈 수 있어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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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이렇게 가면은 점프를 못해 제대로 아 근데 그런거 같긴 하다 근데 어떻게 바꿔야 그냥 내가 움직여서 바꿔야지 지금 가로점프잖아 여유롭게 가잖아 응 그치? 응 딱 이 느낌이야 근데 왜 못해요 자 이거 봐봐 맞잖아 맞잖아 가로점프야 가로점프 너는 알려줘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같은 팀이다 맞다 그래 그래 사과할게 하하하하 어떡해 나한테 알려주면 뭐해 자기가 못하는데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하던가 라고 할 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만해 얘들아 야 이거 진짜 아니잖아 하하하하 이런 비응신 법박이 새끼들아 적당히 해 그래 무슨 미치아 아동들처럼 왜 그래 나이들 처먹고 말이야 옛날 시청자들은 보통 나이들 몇 살이에요? 우리 10대? 아니요 10대 아니고 20대? 네 거의 20대 초발들이 많구나 난 18살에서 스물여 살까지가 많더라고 아 진짜? 비교적 젊은절 그럴 수 있어 아프리카 다 왔다 더 왔다 킹코뜨 가보자 어 아 아 이거 뭐 잠깐만 그런데 이거 방법이 없을랄까? 되겠냐? 어? 되겠냐고 아 하하하하 아니면 반말하세요? 하하하 interfaces 대겠냐? 그런데 여기책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Για서 미쳤다 Without 미친다 이거 아이고 예나 큰일났다 빨리 하세요 꼼수 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휘가 왜 재수없게 444야 그러게요? 지금으로라도 공포게임 절대 안기구요 이거 끝내가득이 아니고 그게 훨씬 나아요 천기올리지말고 백기올리고 천기올리지말고 천기올리고 백기올리고 그런 유치한 술수가 먹히겠어 얘들아 유행을 바라지말고 하면서 느끼란 말이야 시발 중력의 힘이요 예 상당히 무겁네 걔라니 10. Paradlem 이 선물세트 여기가 이게 약간 어우 PCX app 이거 야ㅋ affl 애들이 지금 다 래퍼연습중인가봐 추임새 지리네 뿔우우루룩 hand 뿔우르르르 두루루루루루 라! 아하핰해 풀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와 이거 rehab 몰라? 이런거? 그게 뭐예요? 아 예나 진짜 너무 힙합을 모르네 힙 드루루루룺 뿌드루루루룺 bean bob 아 이거 안돼? 예 산바닥이 간드라운데요 맞아요? 백대를 좀 긁으세요 그거 한 번 해주세요 게루루루루루 아웃 겟아웃 게루루루아웃 질투할아웃해 겟을아웃! 오오오우 잘한다 저 혓바닥이 너무 감지로 그라운드 요도롱 쳓 따 졸리구나 이새끼 졸린다 예나 졸여요 여러분 잿째라구 하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뭔가 쳤 쳤다 할 때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였어 일부 떨어진거라구? 여윤합니다 오케이 제발 아 나 여기서 왜 이러지 와 진짜 저기도 못 가는 사람 처음본다 지가 하면 잘할 것처럼 얘기하죠 저는 캐비닛까지는 올라가죠 진짜 못한다 너랑 너랑 거의 똑같은 데까지 갔어 그러니까 배지 커 배지.. 배지 커 야이씨 와 그러니까 배그도 못하죠 이번엔 깨세요 예나씨가 예 제가 깨뜨린거 아까 보니까 그 책상까지 가는거 크게 계산 안해도 되는거 같더라고 제가 깨뜨린거 소원 있는건가요? 가로점프 기억해 야 우리 어느새 피가 600이 넘었어 계란이 너무 단단해졌어 단단해졌다 어 왜이래왜래 벽때문에 시야가 그래된거 아 그런거요? 잘하고있어 예나야 오오 뭐야 나 하는거 보면서 많이 답답했나봐 비용 이런 비용 아 재밌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런 게임 만들면 진짜 위스펙 진짜 재밌다 그치 담배 한대 피고 오면 예나가 케빈에 다다음까지 가있을거 같아 저도 한대 줄래 어 왜그래 담배필려고 그래 한번도 입에 담배된적 없잖아 맞지 예나는 진짜 애가 너무 바른거 같아 BJ중에 모범생은 바로 토끼 예나입니다 토끼 예나는 모범생 아 진짜 좀 빨리 가세요 담배 하나 주세요 dilig whatever 친구 초록에 요 리 tej 지금 없 separates 지금 깨도록 하겠습니다 방해쿠 방해거 살았기 때문에 예나야, 상대 밟고 와. 스트레스 밟았다. 그니까요. 아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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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노래방 가서 부르도록. 아, 성 나간다 갑자기. 진짜 빡세다. 이거 키보드 마우스 문제네. 라고 하면 코토오빠 하나겠죠? 코토오빠 세팅에 지금 그거 하니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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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토오빠 방해권 오기 전에 깨놔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하아, 나 집에 가서 칼바람 나락하고 싶다. 이런, 계란 게임 말고. 킹각 칼바람 게임 하고 싶다. 하아, 나 혼자 나눠 봐야겠다. 어, 얘가 대가리, 똥대가리, 닥대가리, 주세요대가리, 젓갈래가리, 우르르르르르르, 팍팍팍팍팍팍파. 오오오오오오오오, 방당 어디갔냐면은 무서워가지고 빠질수록 냈습니다. 깨기 못 깰까봐 이거. 코 자러 감. 진짜 점프가 왜 안돼요? 여러분? 여기서 왜 점프가 안되냐고요. 안 자고요? 안 자고요? 안 자고요? 안 자고요? 이거 깰 거고요? 어쩌라고 박스? 라고 할 뿐? 아 잠깐만 김코터씨 오기 전에 빨리 깨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저 잠깐 말 안하고 집중함? 아 알았다 왔다 왔다. 아 알았다. 깨달았다 여러분 저 깨달았어요. 이게 가로로 굴러가야지 거기 캐비닛에 점프할 수 있네. 그치? 거기서 세로로 굴러가면 안 굴러가지네. 아까 김코터씨가 말해준 거. 맞죠? 여기서 자 어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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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애기 애기 자 됐다. 여기서 가로로 슛 점프 여기서도 이제 가로로 점프 네? 진짜 부럽다. 나도 칼바람하고 싶다. 나도 칼바람하고 싶다. 나도 칼바람하고 싶다. 아아 어디까지 갔을까요? 조용 조용 우와! 오빠 아니 뭐 했다고 우리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요 아니 우아 한마디 했는데 어 제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안했어요 아니 우리 집이야 아 아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59? 그쵸 이거 떨어지겠죠? 아 죽은 거 아니야? 오 너무 잘한다. 근데 여기서 죽겠죠? 아 아 와 피가 유긴 게 너무 아쉽다. 아 피가 유긴 게 너무 아쉽다 인정? 빵 아 어떡해 뒤지기 못해 엿 같지 못해 자기가 더 못하죠? 자기라 그랬어 지금? 당신이 더 못하죠? 당신이라 그랬어? 바보가 더 못하죠? 나 바보 아니고 멍청이가 더 못하죠? 바보 멍청이 밖에 못하네 초딩이야? 헤이 바보 멍 바보 멍청이 꾸 꾸 꾸 꾸 지가 게임 망쳐놓고 바라가는 거 봐 보여드릴게요 고우 오 한방에 왔어 나 지금? 다혜라 다혜라야 자꾸 아 왜 다혜라고 부르지 너를? 괜찮나? 아 게임 못할 거면 이름이라도 잘 부르던가 알겠습니다 예나씨 결국은 이은지 너무 개웃기다 자기? 무슨 일이야? 나 물어봤어 무슨 일이야? 나 목소리 톤이 어떤 게 좋아? 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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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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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팩트 그러면 다른 것도 해주세요 야 내가 널 날려버릴꺼거든 제가 맞춰볼게요 야 상디 내가 널 날려버릴꺼거든 이건 뭐지? 이것도 롤임? 아니 아 뭐야 남도일 루피? 응 롤루 해줘요 롤루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브라운 박사님 좋아요 브라운 박사님 와 영화같네? 와 씨발 계란떡 와아 진짜 저기서 미끄러지나? 대인신 저기서 미끄러진다고? 그거 해주세요 뭐요?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의 그거 롱에서 뚜뚜뚜루 뚜뚜뚜루 이렇게 봐요 혼자 많이 하시구요 스타크래프트는 안해? 스타크래프도 해보세요 맞춰볼게요 마 라이프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예요? 렛이 롤루 롤라우 그게 뭐예요? 진짜 있는거예요? 어 딜러시라는데요? 어 프로토스 맞아 진짜? 점프! 어 에나 배틀크루저 아 애 음 잠시만요 아 스타크래프트 유닛 모르네 아 스타크래프트 유닛 모르면 어떡하냐 청소하고 다니시네요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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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니야? 아니 이거 오버러던데? 근데 성대모사 하나도 못하네 에나는? 아 너무 노잼 아니야? 에나? 저 원래 노잼임? 아 맞아 아씨! 아 진짜! 오빠 게임 실력이 노잼이다 유 샤라워 유 샤라워 파킹맨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아이암 아이카린 아이카린 예스 아이카린 웰컴 백 마이유튜브 채널 고고고고 오케이 아이카린 어라이씨 미 갱 어라이씨 미 오오 모쏘 rá우 불 ㅜ 엄청 괜찮 94 compatibility 다 réalité 시끄레지 어어우 와아아아 지큐레지 넘 Graduate smokes 가방 isa 고운 시간 진지하게 안하는거에요 지금? 진지하게 하고있어 너보다 잘해 그리고 미안한데 전 저기 쉽게 올라가구요 이제 너 어째껏 거의 못갔잖아 저 진짜 쉽게 올라가죠 아 못하는척 적당히 해 뭘 못하는척을 해 제대로 해라구 윤씨라고 곽예나야 곽예나? 곽예나 처음 들어간다 아하 방금 뭔가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앞으로 점프하다가 뒤로 점프하네요 진짜 저도 안하는 행동을 하시네요 맞아요? 방금 그건 진짜 앞으로 점프하다가 뒤로 점프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 예나씨 조동빨이 닥쳐주시면 안될까요? 싫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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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개초딩 와 아까 실력이 진짜 초딩이다 아 이거 가로점프해야되는데 가로점프를 아 진짜 못된다 알면서 안했죠? 아 이거야 시청자들도 약간 고통받는 느낌인데 우리가 고통 안드릴께요 이제 잘할 자신있죠? 우와아 저는 잘할 자신있는데 김쿠토씨 없어보이시는데요? 김씨 아니구요? 박쿠토씨 예나요 오늘은 잘못 가져왔어 오케이 여기서 가로로 넣고 가야되 그렇지 가로로 뒀을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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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너무 필요없는거 아시죠 아 병신 씨발 아 이번에 저 깨봐요 저 헐 라이프님이랑 다 있는지도 설마 이렇게 게임 못 깨서 여기에 계속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저도 여기서 이럴수라 이럴수가 너 때문에 비오는데 철물점에 드라마 손사로 가라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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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에 자세히 빼라고 할게요 자 과연 예나가 이번에는 어떻게 아 진짜 와 말투 진짜 말린다 사람 말리기 잘 하시네 아 그 이상한 거 하지 마 예나야 아 이상한 거 하지 마 예나야 색상을 뜰 때는 긴 점프를 이용하란 말이야 가로 가로 점프 가로 점프 잊지 마 예나야 아 이런 멍청한 형 와 말투 진짜 말린다 뭐하니 와 진짜 사람 말리기 잘 하시네 아 역시 예나야 잘 좀 해봐 와 진짜 예나야 잘 할 수 있지 아니고요 우리 예나 맛있는 밥 처먹고 게임 이렇게 플레이해서는 안 되겠지 우리 예나 조금만 더 노력할 수 있겠지 예나야 뭐하니 그게 무슨 말투예요 뭐하니 그게 무슨 말투예요 예나야 가로 점프 하라고 얘기했잖아 하하 정말 멍청한 년 이야 좋다 느낌이가 너무 좋네 어 예나야 이것까지만 가면 돼 그렇지 예나야 너 이거야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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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발 진짜 말리기 한다 사람 예나야 예나야 예 이 계란은 전자언니 유정란 같다 계란후라이인데 무슨 어 어 어 예나 이제 점프 잘하네 아 진짜 이게 뭐야 예나만이 발전했구나 오빠 이거 계속 못 깨면 천까지도 올라가요 피? 그건 잘 모르겠구나 천까지 올려본 적이 없어서 눈을 올리기 상던네 그렇게 집에 가기 싫어 아 저 집에 가서 칼바람 나락 가고 싶고요 그냥 칼바람 빼고 나락 가면 안 돼 오빠 가고요? 예나야 아니고요? 넌 올해 안에 나락 갈 거야 나한테 옷값 잘 된다고 해놓고서 오 빈말이었어요? 넌 나락 가자 예나는 나락이 어울려 저는 칼바람에 나락 말고는 안 가고요 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네 예나는 올해 안에 나락 갈 거 같아 예나야 어 언제까지 나락만 갈 거야 예나야 백호 어 진짜 말린다 첫 번째도 이렇게 못 올라간다는 건 예나는 학습효과라는 게 없는 거 같네 예나야 김코뜨 양심 있으면 이거 후렴장 올리지 말고 편집해서 올려라 계란 떨어지는 부분만 바로 후렴장 올릴게요 김코뜨 조용히 하시고요 예나야 가로점프 아까 가르쳐줬자니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야 우리 예나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예나야 이건 뭐하는 개짓거리야 예나야 조금만 더 노력해볼까 앞에 피 먹자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예나 아주 좋아요 왜 입꽃이 점점 올라가요 우리 예나 화가 난다 화가 나 지금 예나 정말 잘해주 있어 조용히 좀 하세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말투말고 다른 걸로 다른 버전 없나요 예나 더 노력해봐 잘할 수 있지 않아 내가 널 믿는데 막아 그게 막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야 난 널 믿고 있어 예나야 그럼 다시 이렇게 할게 어 이렇게 해서 가자 예나야 조금 더 캡터 한 번만 더 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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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이게 뭐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려 그게 뭐예요?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진짜 말린다 대박 예나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나야 이거다 아 그만해 바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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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예나야 동행합니다 오빠 왜 가지를 못하니? 진짜 뭣때 맞으실래요? 날 작은 작은 밟아줄 수 있어? 구둣발로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아 아 하아 여기서 안되나? 진짜 이거 안되나? 이거 안되나 도전해볼까? 오히려 좋아 워 오 되는데? 된다 이거 근데 여기서 어떡해? 아 올라갈 수 있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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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할 수 있어 하아 유진아 여인아 그거 그거 하지마 앗씨 완벽하게 됐을 때 치프트 누르지 마 치프트는 멈춰야 하는거 아니야? 가로로 해야 할까? 예나야 보다보니까 정말 화가 난다 저도 오빠한테 화가 나네요 지금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언제 끝날까? 코트야 그 위 좀 가만히 있어봐 잠동자자 이젠 저기 안으로 바위 쳐도 바위가 부서지겠네 생놈리 내 머리가 먼저 부서질 것 같아 머리가 엉질러질거려요 예나야 나도 저기 안떨어지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거야 집에 가고싶다 톡껴도 돼요? 톡께면 내 소원 들어주는거야 뭔데요? 나중에 생각해볼게 나중에 생각해보고 바로 써야돼 아 바로? 아 이거 피 안된다 그럼 뭐할까? 아 피 안된다 아 그런거 이상한거 하지 말고 어 오빠 저 60밖에 없어요 피 안돼요 맞죠? 이상한거 하지 말고 아 무슨 비키니야 이건 말이 안되지 그런정도의 그건 아니지 아 피 안된다 마이 에그 오케이 알겠어 자 게임은 여기까지 이제 더이상 그만해 그만하고 제 소원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제 소원은요 집에서 이거 스테이지 3까지 깨세요 나중에 날잡아서 하세요 그런게 어딨어요 저 휴방해야 되는데 날잡아서 하세요 저 이틀하고 휴방이에요 숙제입니다 날잡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게 어딨어요 뭐가 어딨어요 그럼 오빠도 같이 해야죠 예? 오빠도 같이 못 깼잖아요 아 네 여러분 진짜 너무 빡세다 짜증난다 게임 인정? 1시간 정도 했다 와 우리 1시간이나 했어요? 1시간 넘게 했어 지금 1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1시간 20분을 했는데 이걸 못 깬거야 지금 와 대박이다 하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나씨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소원은 네 건강해라 오빠 건강하세요 나 진짜 너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도 오빠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 잘 챙기고 나 시간 채웠어 아 진짜 진짜 아 노잼 어 아 근데 뭐 소원은 생각을 딱히 안 해가지고 소원 할게 없긴 해 그래 할게 없어 우리가 스토리가 아직은 안 쌓였기 때문에 어 오빠 어떡해 아 발표야 안 흘렸어 바닥에 아니야 아니야 그거라 딱지마 그것 닦으면 더 안 돼 왜요? 발표야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크리스 딸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rule 그래도 예나라고 욕은 안 받네 아 좇나 서게 때리고 싶었어 아닌데 됐어 괜찮아 응 아 아 키보드나 마우스에 묻었다 이거는 진짜 찐텐 나오는데 아 그래도 저 정도면은 네 아주 약과였어요 예 괜찮아요?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손 닦고 괜찮아? 네 저는 괜찮은데? 아 여러분 오늘 예나랑 이렇게 또 방송하게 됐는데 진짜 소감이 어때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오늘 진짜 나도 너무 좋았어 오늘 생각보다 예나가 너무 방송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오늘 되게 기분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거 하려고 해서 기분 안 좋아졌어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에이 오빠 마지막에 기분 안 좋아졌어요? 응 ㅈ같은데요? 예나야 ㅈ같이 그러지마 예 알겠습니다 응 응 자 아무튼 그 소원은 전 그거예요 3단계까지 깨세요 아 그거 방송에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왜 하루 날 잡아서 하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오빠는 왜 안 해요? 저요? 그럼 더 빨리 깬 사람이 15일 안 해도 더 빨리 깬 사람이 소원 들어주는 거 그렇게 합시다 그게 뭐 저 수강이에요 저 이틀밖에 없어요 저 배치받고 이틀 안에 하세요 저 배치받아야 돼요 내일 대회 있고 아 너무 바쁘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예 집에 한번 초대해주세요 어? 이사가면 초대할게요 네 이사 한번 초대해주세요 저 요리해드릴게요 그거 아 그래 요리해주는 걸로 소원할게 요리해줄게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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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예 자 예나는 여기서 좀 보내주고 여러분들 또 방송 조금만 더 저는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예나 진짜로 뭐해요? 더 해야지 민심 잡아야지 대박 멋있다 피드백도 받고 해야지 와 진짜 대박이다 어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조금 남고 예나 보내주고 그러고 저기 할게요 예나 차 타고 갔다 그러니까 운전 조심해서 또 가야되고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가는 거 조금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수원은 제가 다음에 이사가고 이제 휴방 장교방하고 와서 오빠 또 초대하는 걸로 오늘 하루에 그릇과학ması